충청북도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학생관리 부실부터 부적절한 예산 집행까지 적발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중앙여고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서수령 다반 성적을 각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높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청주 산남고에서는 학생 20여 명의 기말고사 다반지를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청주세광고는 겸직 허가 없이 3년여간 대학교 강사로 출강한 교사가 감사해서 적발됐습니다. 청주비상초등학교는 계획에 없는 교직원 회식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청주주중초는 법인카드를 과다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최근 6년간 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 지적건수는 모두 3,200여 건. 교직원 250여 명은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 이름은 모두 실명으로 공개됐습니다.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교육 행정에 대한 경각심과 투명성을 크게 개선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